오..참공기점 또..일단..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징집니다 우와.. 10.1.1.1 10.1.1 10.1.1 142쪽 영장 만수만수만 정말 두고도 죽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량입니다 대봉송금과 보고 여러가지 영장 혐의 중에 저희들이 첫번째로 주목하고 있는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든 안줬든 경기도와는 상관없고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800만 달러 상당의 대봉송금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최소 적게 잡았고 17차례 보고를 받았다라고 검찰의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17번 검찰의 구속력장 처음 구속 17번은 상당히 많은데 1번 5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 검찰의 구속력장 처음 구속에 보면 2018년 9월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 요청을 보고 있어요 5번 4번 4번 7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엄청나구만 고춧가루 강남구청 화석탄소 꺼납니다. 매우 치벅성 비교해서 해야지 여기 서우창 돌게지로